효성이 육군본부에서 제작하는 창작 뮤지컬 귀환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6.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주제로 한 이번 뮤지컬은 다음 달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5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조현준 회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후대에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효성 임직원들은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국립현축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비닦기, 잡초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